이번엔 소개해드릴 클래식 기타는 아람브라 7C 모델입니다. 이 친구는 올솔리드 제품이죠. 사양을 보면 솔리드 시더 탑이 들어가고요. G판은 에보니 핑거보드가 들어가네요. 골드 하드웨어 하드머신이 들어가고 넥 자체는 마오가니이고요. 축구판도 솔리드 마오가니 이렇게 들어가는 모델이죠. 올솔리드라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아주 중호하고 중지엄대가 굉장히 좋은 연주용 클래식 기타가 되겠습니다. 아람브라 메이드 인 스페인 7C 모델이었습니다.